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아동이나 청소년, 특정인의 외모를 본뜬 리얼돌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. 송 의원은 성기구는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이어서 전면 금지는 안 된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지만 아동·청소년 형상이나 특정인을 본따서 만든 리얼돌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어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 리얼돌을 제작, 수입, 수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단순 소지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